오늘의 체중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. 음반 점수입니다.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. 글로벌 팬특표 점수입니다. 엔넷 방송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준비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블랙핑크의 트리플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 트로픽은 블랙핑크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. 그럼 저희는 앵글쌤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보여줘서 너만 케이팝 잡드쇼 엠카트랑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